개인적으로 두 분은 즐겨부르는 디즈니의 오이스틱가 있으세요? 뭐 가끔 흥얼흥얼 기다리면서 부르시는? 어보뉴어운 말로?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좋은 곡들이 워낙 많아요 네 맞아요 들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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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혹시 뭐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뭐 일단 네 네 저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있긴 있어요 어 정말 난 1위로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네 즐겨보고 너무 좋아해서 진짜 TV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부를본 적도 있고요 진짜요? 이 노래는 딕시니의 토이스토리 아 토이스토리 1편도 아닌 2편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어릴 때부터 너무 존경하던 다수 사랑하는 2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박수 한번 춰할 수 있을까요? 네 네 그러실 줄 알고 열심히 가사 외우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akhir 잘 She was happy so one's eye When she loved me 와 진짜 귀에 녹는다 오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대박 When She Loved 너무 감사해요 아 만곡 들어보고 싶네요